여기도 살아있어 만져봐요 싱싱해? 이거 몸이 들어온 거지 안 싱싱할 수가 없지 살이 많아 누르면 딱딱한... 10월 거는 살이 많다고 10월? 10월 꽃게요 지금은 꽃게가 2개 없는거야 만져봐 집에서 쩔다시려면 15분만 찍으면 돼요 15분이야? 15분 뭔가 15분이야? 싹했다 살아있어 안 먹으러 내가 타고 타러 냈어? 안 먹으러 14분 15분 15분 15분